자 또 10개 샤보샤보여 내 멘트 알죠? 이게 뭐야? 하나 둘 셋 어우 이 분이 많이 쉬시겠다 넷 양식껏 치세요 떡이면 떡답게 치시고 다섯 여섯 그거 떡 아니면 그거 상관없잖아요 저쪽 고치면 되니까 여섯 뭐야 이게 빨라 이게 습관이 이렇다는 거야 일곱 킥쇼 사장님 1등 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덟 아깝습니다 여덟 아깝습니다 아홉 오 이제 10개 되어있고 그걸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열 셀이 10가지 패턴을 외워야 돼 셀이 10가지 패턴을 외워야 돼 오 11 오빠야 어서와 12 12 오 야 나이스 13 와 두 번째 도전에서는 13개 14개 500명 세요 현재 500명 세요 현재 15개 15개 대박이십니다 뭐야 16개 이야 17 이야 이게 뭔 일입니까 17 17 나 안 먹었을 때 아유 뭐야 18개 어떻게든 더 칠 수 있으니까 쳐보셔봐 이야 그래도 대박입니다 아까 딸랑 3개 치고 식사 끝인데 18개 지금도 맞아 있는 거니까 19개 20개까지 치겠네 어 키스가 나면서 오 나이스 19개 그것도 알려주면 20개 될 것 같고 더 많이 칠 것 같아 잘 치셔야 돼 20개 이야 서른 개 셀 수 있겠다 이게 웬일입니까 오빠야 정신 차려야다 갔다 자 21개 괜찮아 괜찮아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쳐도 돼요 꼭 세리가 아니더라도 21개 네 네 오 괜찮아 22개 아 또 칠 수 있으니까 쳐보셔 봐 이야 대박이네 진짜 참여 오빠 딴 거 사장님 어서오세요 22개 이야 무슨 300점이 이렇게 짜 아 우와 내 짠 충격 진짜 대하신 것 같아 나랑 모르겠다 인정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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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떻게 쳐는지 모르니까 자 일단 손 3개 이야 300 인정이네 진짜 대박 이야 대박이네 대박 그래서 약간의 셀의 10가지 패드를 조금 알아 놓치면 어 이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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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야 24개 24개 오 나이스 24개 됐으네 아니 25개 괜찮아 괜찮아 이야 25개 여기서 초이스만 잘하면 돼 일 적고 초이스만 5개만 줬지만 해오르 기사장님 담아서 나오는 거야 생각 좀 잘해요 현재 25개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회전을 잡았어 아 근데 다 지졌어 파이팅 어우 손을 다 갈게 이야 오빠야 오빠야 반응 많이 해야 돼 같아 진짜 응?